포항시가 중국의 유젠그룹과 2천만 달러 추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유젠그룹은 포항시 외국인 투자 전용지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6만 2천여 제곱미터에 모두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메탈 실리콘과 티타늄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1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늘 호텔산업과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텔산업은 오는 2017년까지 77억 원을 들여 청하면 소동리 5만 6천 제곱미터에 터해 연면적 7천6백여 제곱미터의 철구조물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24명이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